지난달 21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2011 그린 캠페인이 서울 남산타워에서 개최됐습니다. 이날 오후 모델 겸 가수 장윤주의 진행으로 에코 콘서트가 열렸는데요. 이 콘서트에는 가수 장재인이 참석해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공연을 빛냈습니다. 또 2011 그린 캠페인은 에코 콘서트 외에도 남산 걷기 대회, 그린라이트 점등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환경보호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눴습니다.